인식 안녕하세요 인식입니다 오늘은 남자 발레 포트레잇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같이 촬영을 도와줄 게스트는 다니엘 카마르고라는 친구입니다 Hi, here is a 다니엘 카마르고 Hi everyone, here is Daniel Hope you guys enjoy the shooting Bye 오늘도 풀포토 옥타3와 소니 A9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자들을 조금 만들어봤는데요 아 이거 옮기느라 죽을 뻔했어요 아까 친구가 안 도와줬으면 허리 나갈 뻔했습니다 바춥으로 시작하자 bo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